안녕하세요. 고수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포 한이 이기는 방법.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이기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궁이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모양이 다 풀어지기 때문에 마가 이 자리로 철수로 가서 상대방을 꽁꽁 묶어둡니다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궁이 이제 이 포를 귀환을 시켜서요. 이 포가 어디를 가느냐? 자, 여보세요. 이 포가 이쪽으로 와서 왼쪽에 위치를 합니다.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마지막에 이렇게 이 궁을 하면 바로 회통이 됩니다. 꼼짝 못하죠?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기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